크으... 이거 봐 철광석 30개에 타란들라 풀세트 크으으... 텄다 여기는 너무 구리다 자 이거 한번만... 한번만 더 가자 한번만 더 가보자 아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약간 똑같은데 섬이 돌면... 오 타란들라 봐! 잠깐만 아아아아악 내 엉덩이 내 엉덩이 내 엉덩이 뭐였다 아 친구가 또 때린다 무궁화고 무궁화고 와 이거 봐 나 부자다 내 말이 있잖아 저기 말도 안돼 이거 잘못했어요 개고수죠 나 안올렸어 아니 뭐야 어디서 어디서 나온거야 나무 때문에 안보여 어디서 나올지 몰라 갑자기 그 밑에 스크린에 기습.. 기습 공급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지 봐봐 봐봐 밑에 있잖아 나이스 아아악 안보였어 아 나 뒤쪽 보다가 아 뒤쪽 보다가 오른쪽에 있었어 아이씨 웹캠이 가렸네 아 웹캠 방송 탓이네 이거 오오오 하 Cannon 깨무섭매씨 아 아아강 아아아아아아아악 가온터 이다리 늠 그치 야 근데 이게 더 빠르다 어? 그 다음 쉬익 할거에요 쉬익 하잖아 그 다음에 또 가까이 가는거에요 쉬익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마리거든? 좀만 더 기다려야 돼 아니씨 뒤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제발요 이제 진짜 패턴 다 익혔어요 하고 있을때도 솔직히 느리게 느리게 움직여줬대 그래서 포지션을 잡아서 아 잠깐만요 자 내가 이거를 어차피 한마리 남았으니까 슈퍼 스피드 스피드 스타일로 잡아줘 도망가는거야 이렇게 도망가는거야 어 어? 흐! 흐! 어? 한 마리 갈까 보는 거야 이렇게 짜아! 잘 먹고 갑니다 꼬옥! 잠깐만 이거 나 취소하면 죽는 거 아니겠지? 철가서까지 싸그리 싸그리 캐 버릴 거예요 진짜로 다 가져갈 거야 이거 봐 철광석 30개 타란듉다 풀세트 크으.... bes Cage 비켜! 나 부자야 비켜! 팔아 봅시다, 얼마나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넷. 둘. 여섯. 스물... 스물여덟 과학 바로 계산 해볼게요 22만4천 이거어! 일시 불러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부자 됐어! 오호호 plant 이거를 24 24, 24만원을 이게 바로 로또 당첨되가지고 벼락부자되는 그런 느낌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